전투가 쉬워집니다. 균형 잡힌 난이도입니다. 조준보정 미적용 조준보정 적용 나는 뛰어난 모험가라기요! 어린이의 세상을 위험하고 우리는 지경을 배우고 우리는 지경을 배우고 우리는 지경을 배우고 우리는 지경을 배우고 하지만 다른는 없습니다. 지경을, 지경을, 이것은 이것은 그 발전자들이 만족의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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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입니다. 아무도 안 간대 지금 저 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래도 갈 거예요 알아 조나는 여기 있어요 누구 맘대로 풀아웃이요? 그 레이싱 아니에요? 레이싱 잘 못하는데 조금만 더 이 경치 좀 바라라 손 잡아 고마워요 저길 봐요 굉장한걸? 하지만 봉우리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은데 아 때려잡는 게임이에요? 한 끼를 따라서 올라가 봐요 정상에 가면 혁공 너머가 잘 보이겠죠 좋아 숨 좀 돌리자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계속 가야되요 아 이거 더빙판이요? 그거 그때 우리 아주 옛날 옛적에 같이 의견 모아서 제가 더빙하는 걸로 그때 타겟 봤어요 어흐 괜찮아 살짝 헛디뎠어요 괜찮아요 이거 숭백을 다툴다 아닙니까? 잠깐만 야 너 죽었냐? 왜 죽고 그려 아니 뭘 눌러야 되는데 어? 뭘 누르라고 아니 뭘 누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 저 뭘 누르라고 얘기를 안해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2를 눌러 잡기 나오는구나 나 왜 못 봤지? 아 2를 눌러 잡기가 나왔는데 나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채팅 보고 막 보니라고 재성재성 아 재성재성 스페이스 누르기 이로 붙잡기 Jacobs 포기 하르릇 짜 나는 날라 다니지 후허 하샷샷 허허 하하 하하! 얍! 유! 켜! 유! 켜! 호이셋! 하라라! 아앙! 아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여기서 옆으로 점프할꺼여! 으음! 아주 잘했어어 건너 뛸께여! 하야! 으흥! 잠깐만 어떻게 뛰라고 아니 아니 왜 옆으로 뛰어야지 그렇지! 됐스 으흥! 허어우! 허어! 죽을뿐인데 허어어양 짜! 여러분 더우시죠 라라와 함께 터위를 이겨내봐요 날씨가 나빠지면 여기 숨자고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카이더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긴,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겼겠지 내가 할 수 있겠지 트리니티가 먼저 찾으면 안되는데 폭풍이 올거야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충분해요 정상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다 온거에요 전화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거에요 알았어 올라가보자고 얘 왠지 나중에 뒤통수 칠거 같지 않아요? 뭔가 너무 플래그 세웠나? 튼튼한거 같긴 한데 여기부턴 기어 올라가야겠어요 조심해 얼음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이 키만 누르면 문제없다구요 추측청 추측성 채팅 죄송합니다 추측청 추측청 추측성 추측성 슈퍼 두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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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오 거기사 그쪽으로 가려졌어 아 어려워 저기 하고 싶다나 패드로 하고 싶은데 지금 패드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아 어 오글쓰 으이치 어 너너너너넛 어 아 버텨 난 여기서 못 뛸게 건널 수 있겠어? 할 수 있지그럼 난 죽지 않아 이 키를 눌러 도끼사용 어 난 도저히 못 뛰겠어 거기 있어 알았어 난 기다릴게 어 나 무서워 개 이 새끼 저거 완쌉같이 생겨가지고 1,000- 선 3,000- 선 Golden wrapping 난 다emy. 그 주인 으아아! 오, 노우! 음, 노노노노노노노노우! 잡았어! 잡았다고! 괜찮아! 내가 끌어올려줄게! 저기! 저쪽이요! 저쪽으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버텨주세요! 점프해가지고 잡고 아 나와나와나 아 버텨어요 이 자식아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나 죽을거같은 맙소사 빨래 서둘러! 어! 어! 짬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셔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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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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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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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bedrooms! 해서 아 맛있다 아 빨라 패드로 하고 싶은데 패드 인식 좀 해주세요 으아 어? 야 뭐야? 잠깐만 야 나 패드 보고 있잖아 아흫 패드 어 야 아까 나 죽은 거였어? 나 아까 죽은 거였다고? 아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구나 아하 아흐흐흐 죽은 거였다니 나는 저게 원래 원래 스토리상 스토리상 원래 떨어지는 줄 알았지? 어 왜 화면이 중간에 원래 이렇게 반으로 잘라지는 것처럼 나오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야 지금 어 로딩 장면인 줄 2주전 영국 런던 영국 런던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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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뼈 먼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 난 난 그렇다고 믿는다 수많은 서라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 있지 과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이다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나랑 하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라라 아빤가? 진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랑 하나님 엄마야 나야 아 아나 죄송해요 여긴 웬일이세요? 한심한 기자들이 널 또 괴롭히더구나 네가 걱정돼서 왔어 거짓말쟁이들 따라온 사람 없죠? 따라왔다니 무슨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였다구요 아빠가 맞았어요 라라 네 아빠는 이상했어 이상했어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한다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라구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이 아니었어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라라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야 아빠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다고요 그냥 동화 속 얘기야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아뇨 이걸 확실해졌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 음 애인이구나 아나가 새엄마가 될 뻔한 실시간 외화 더빈 같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잘 모를까봐 알려주는건데 이 앞은 전쟁터라고 다 왔어요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헛수고 하는 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계속 가세요 너 돈만 준다면야 뭔가 이상한데?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돈을 더 주라고 뭐라구요? 아잇 뭐야 이씨 쏜단 얘긴 없었잖아 젠장 환장하겠구만 맞았어 맞았어 아 실제 게임 목소리랑 비슷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으허허허 흐허허 으허허 으허허 으허허허 오이구 또 내가 이키 눌러줘? 이키? 이키? 이키 나 잘 눌러 이키 눌러줘! 아이 짜식 내가 눌러준다니까 처음보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이로우님 어서오세요 시리아 국경 북서부 여기 있을거야 머리야 어허 두통 치통 생리통에 맞다 개버린 죄송합니다 어우 어지러 어어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는 보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우와 라디오 한번 듣더니 갑자기 날아다녀요 허허허 잠깐만 야 좀 전에 너 어지러워했잖아 어허? 잠깐만 야 라디오 만병통치약 여러분 머리가 아프십니까 라디오를 트세요 그래서 왓섭의 공포라디오 한번 들으시면 날라다닐 수 있습니다 거칠은 계곡도 문제없다구요 하얏 하얏 컨트롤 꺾기 컨트롤 꺾기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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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глубже 여우 오오오오 thoughts 저거, 밤낚시할때 아니예요 야광찌 제 Calls 일한밖에 나옵니다 투 seas 하ちは 이럴수가... 이럴수가... 일정의 피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하... 속삭이는 소리로 선지차... 그래 여기야 아... 속삭이는 소리로는... 지문인가? 하하하 지문까지 지도 업데이트 돌기둥 발견 생존분누 오케이... 여기 있는... 생존들 생일도가 보다... 이 도자의 놀라운 책임이 되죠 잠이 다 깼어요 슉쉉 여기 적힌 글을 읽어서 언어 스킬을 올리래 공부해 공부 공부하러 갑니다 트리니티 부단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콘스탄티노플의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보아라 다 봤냐? 더 봐야되냐? 그리스 우어 여러분 라라는 천재였어요 벽..벽..벽화 몇개 읽더니 그리스어를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뭐 놓고온거 없나? 설마? 여기에서 글쎄 실력이 좀... 아 원래 그리스워를 아는구나 어 원래 아는... 저기였나봐요, 거시기였나봐요 그곳을 계셔야 돼요 사흘의 성명을 날을 내려ancia 오에시스에 따라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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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야! 하얏야! 아 눈부셔! 아 눈뽕! 으아아아아아아아아! 꼭 이럴때는 새가 날라가더라? 얘아~~ 천지형 폭포도 있구요 이야... 멋있다 어므! 깜짝이야 빗기둥, 빗기둥만 따라가면 되지롱 아니지 너무 더워가지고 물에 한번 들어가볼라고 그랬잖아 어어엇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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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고소공포증 여러분 진정한 자기 게임입니다 게임 아무것도 안해서 죽은건가 뭘 해야하는거야 여기서 뭘 아아니아니 아 진짜 위다이는 죽지 않아요 우리 라라는 라라는 죽지 않아요 됐어 무너지기 전에 뛰어내려야 되는거구나 조승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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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조승여왕님 조승여왕님 네 아이고 내가 무슨얘기할랄있지 아이고 오만한 후원 고맙습니다 아아 조승여왕님 감사합니다 아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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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승여왕님 어휴 깜짝이야 아 심쿵 저성이왕님 아 아 암 아 아 안지르하길 참 잘했지 뭐야 아니 왜 거기서 뛰는데 라라야 아프겠다 아니 거기 왜 뛰냐고요 아이 적응 안되네 이거 컨트롤이 트리니티의 교단은 순지자와 그 추정자들을 끈질기게 쫓았으며 마침내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서로 충돌했다 으 정갈 지나갈 수 있을까 앞에 들어가고 싶어 네 HK님 주무세요 진짜 엄마야 으으 정갈 으으 정갈 우와 정갈 겁나 많아 정강이 킥 정강이 킥 정강이 킥 강기 킥 정강이 나옵니다 Geoff 아들아, 트리미티 교단이 받은 조직에 따르면 선지자의 추정자들이 베레아 외곽에 오아히스에 거대한 무덤을 짓는다는구나. 아버지, 스킵할게요. 선지자는 트리미티 교단에게 차렸되었구나. 앗만 깜짝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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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포 게임이었어? restaurateur. 어흐흐. 으eping. 으ена. 으으으. 으흐으. 으흐으으흑. 으흐으. 오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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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호 이거는 어떡하라고 어찌하아아합니깐아 으쨰 오 Ay 아하 이렇게해서 올라가라 헉 아 plus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한밤중에 후 후 에이브 하필 겨 sugar ê녜 confirm 길바 와우 아니 초반부터 애를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극초반일 거 아니야? 저놈의 새는 계속 날아다녀 이런 장면을 보셔도 돼 그러니까 엄청 생초반인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임팩트 강하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짜증만 난다고 요호우 오우 툼레이더 입니다 자 으아 수문을 들어 올릴 수 없을까 이걸 이용하라는 소리죠 근데 이거를 이걸 어떻게 이용해? 중요한 건 이거 수는 아니고 으 아 아프다 하 으어어어 어디 보자 아아 잠깐만 퍼즐이라고요? 딱 싫은데 퍼즐 어디보자아아 도망갈래요? 도망갈래요? 여기 못가? 흐으으으 못가 아 쓰잇말 내가 여기서 왔나? 아 여기서 올라온거 맞구나 혹시나 혹시나 저게 두개가 있는데 뭐가 여기도 못올라가고 여기도 아 두개가 아니구나 뭐가 되게 많구나 저길 올라갈 수 있나? 어? 엄마야 누가 반말 소리를 내었는가 아 띠로리파님 잠깐만요 반말하지 마시구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어 여길 어떻게 올라가냐고 내가 길을 못 찾는거야 지금? 어흫 표정 봐 아 아 으어어억 아어억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아아아아 아 아아 으아아아 아니 이건 길치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길치의 문젠가? 답답하다고요? 벌써 답답하면 못봐요 여러분 으응 지금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 뒤로 가기해서 나가셔야 돼요 어 이러면 제 방송 못봐야 흐흐흐 앞으로 답답한 일들이 크으음 나게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답답해하시면 에 에 큰일납니다 진짜 암글 암 걸려요 아니 나 왜 올라갈 길을 못찾겠지 그렇지 그렇지 답답하다고 반말하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아무리 답답해도 왜 못 올라가나 여기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왜 못 올라가냐 아 왜 못 올라가냐 이게 여기 맞을 리도 없고 그죠 뭔가 맞아서 흔들흔들 하긴 하네요 어 흔들흔들 하긴 해 흐흐흐 근데 어허 어허어 통탄할 일이로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는 것은 어떻겄느냐 물속으로 잠수 잠수 안되나? 아 아까 위에서 점프해서 맞은편으로 점프하라구요? 저 위에서요? 저기서 저기로 점프가 되나? 해볼게요 일단은 당장 올라갈 수 있는거는 여긴데 엄마야 에 그래픽 너무 좋죠 아 여기서 그냥 바로 저기로 점프가 된다고? 그래? 어 미쳤다 흐흐흐흐흐흐 미쳤다 어떻게 여기서 저기서 바로 점프가 되지? 되게 멀리 보였 되게 멀지 않았어요? 어 난 되게 멀어서 점프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감샷 엇뭐야 엇뭐 거의 다 들어있어 지도자시여 노여움을 거두십시여 절대 그럴 리가 없음 스킵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멀어보이는 것도 다 점프를 할 수 있다는거 아냐 와아 미쳤다 오졌따리 오졌따 이런거 다 점프가 아유 깜짝이야 다 점프가 된다 이 말씀 음 나라는 음 나라는 멋있다 이게 뭐야 으흐흐흫 깜짝쓰 흐흐흐흐 깜짝쓰 놀라쓰 와우 깜짝쓰 나이악 으흐흐흐흐 무슨 무슨 수자원공사 게임이야 이거? 무슨 그냥 물을 물 캐내는데 그냥 아주 온 힘을 다하네 아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의 양을 놀려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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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야 돼잉 뭐야 이거 아 이 깜짝이야 아 해골쓰 어떻게 올라왔다 지 연 뿜뿜님 잘자요 좋은밤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올라가는데가 없어 여기 밟고 올라가는건가? 어? 들어와 보러쓰 아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잠수가 되는구나 아 뭐라고? 아 지금 2주전 튜토리얼이라고?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 아 시원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워터파크에 와있다구요 툼레이더 수영장 해골탕 아 시원해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 근데 나 여기서 올라가는 법 좀 알려줘요 지상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만 좀 알려줘 올라갈 수가 없어억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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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여긴가? 여긴가? 워터파크에 관한지 아 왜 올라가는 길이 없냐규 어 여기 안 잡히는데? 아 빨리 말해줘야돼 나 졸릴라그래 지금 물소리 들으니까 ASMR이야 나 막 졸음이 쏟아져 어떻게 올라가 그나마 아까 여기서 좀 섰던 것 같긴 한데 여긴가? 그러면? 여긴가? 여긴가? 근데 점프를 안해 얘가 여기서 서긴 서는데 점프를 안해요 그 안에 길이 있나? 오른쪽? 어디 오른쪽? 어 저건가? 여긴 왼쪽인데? 아 길있다 여기 길있다 와 내가 왜 이 길을 못찾았을까? 난 진짜 바본가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빨리 올라가 올라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닌가봐 으으으으응 여기 아까 고긴데?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가서 물이 나오고 저걸 내려야되나? 아 아 이상한데? 여기 왔던데고 뭐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이거 아 말할려있던데 뭐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아 아 아 아